그치지 않기를 바랬죠 저는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떠나 죽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한 밤에만 있었죠 그대도 내 맘 하나요 내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질 줄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서 세상 속에 그대 시켜 줄게요 우리의 재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회가 아파, 베か이터 지금?! 넌 이렇게 오늘이? 나 뭐지? 아, 네. 이 자기가 길어오는 중 이리 찾아 나 이렇게 길어 이리 줘서 빨리 가세요 왜 뭐야 밑에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군대가 많아 희침한 후에 희침한 후에 희침한 후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